현지시간 월요일 발행된 영국 신문들입니다. 전날 케이트 왕세자빈이 올렸다 조작 논란에 휩싸인 가족사진을 일제히 일면 톱기사로 다뤘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케이트 왕세자빈은 결국 조작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다른 많은 아마추어 사진가들처럼 자신도 때때로 편집을 실험해본다며 혼란을 들여서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반응은 싸늘합니다. 궁지에 몰린 왕세자빈이 안쓰럽다는 의견도 없지 않지만 비난 여론이 압도적입니다. 논란이 된 사진 등을 이용해 조롱하는 이미지를 만들어 올리는가 하면 과거 사진까지 소환해 켄싱턴 궁측의 사진 조작이 처음이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왕세자빈 개인이 아니라 왕실 차원의 조직적인 조작이 아니냐는 의심도 나옵니다. 사진을 검토한 전문가들은 AI를 통한 딥페이크는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샬롯 공주의 손과 소매 부분 외에도 샬롯 공주의 다리 부분, 겨울인데 지나치게 푸르른 배경 등 곳곳에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손을 댔거나 서로 다른 사진을 합성했을 가능성이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켄싱턴 궁은 공식 채널이 아닌 소셜미디어에 올린 격의 없는 가족사진일 뿐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켄싱턴 궁측이 논란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대중화폐나서는 공인에게는 위치에 걸맞는 진실성과 도덕성이 기본이자 생명이라는 겁니다. SBS 김영아입니다.